너무 들어오면 보며요 대만에 있는 3박 4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저희 가족한테 자리를 정말 많이 양보해 주셨어요 우리 어디가요? 너 대만이 뭔지 알아요? 타이페이 내인역 티켓이 1인만 150 이 쿠폰을 예약을 하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일부러 예약을 안 했어요 이거를 받는 줄 자체가 너무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공항철도로 와가지고 여기서 별도로 이걸 구매했습니다 한 개당 150원 다섯 살은 무료래요 나 다섯 살 아니라 외국 살이잖아 알았어 전 세계의 나이로는 네가 다섯 살이야 아직은 저희 이지카드 사러 우선 세븐일레븐 왔습니다 귀여워 여기 귀여운 게 많네 엄마는 마이 멜로디 나는 아니야 아니야 두 개만 하면 돼 여기는 공짜야 이제 해보겠습니다 앉아 여기 앉아 아빠 앉아 아니야 니까 니까 저는 간지탕 같은 뾰족통룩을 팔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가 보다 소은이가 먹을 볶음밥 음식이 다 나왔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도 안 매운 거야? 이게 되게 먹어보고 싶었어 간이 아프세요 사탕 진짜 많은 큰 맛이었어 맥주도 있나요? 매주 있어요 그... 저 사온 한국 맛은? 한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한국말을 진짜 잘해요 한국말을 진짜 잘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게 엄청 무거웠어 언니가 이렇게... 안 매워? 매운 건 전혀 없겠는데? 자 지하철로 가자 비가 오잖아 지금 비가 빼와요 지금 아 그냥 빼는 아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 지금 비는 괜찮은데 아 그래 앞에 적으로 아니다 안으로 좀 더 들어가도 돼 너무 이러면 답은이지 응? 너무 들어오면 못 내려 쫌 한번 사온도 안으로 사 А나도 많이 aqui 아 여기 여기... 먹기 대만에 있는 3박 4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저희 가족한테 다리를 정말 많이 양보해 주셨어요 여기서 인증샷 많이 찍으시는데 생각보다 줄이 좀 있어요 나 딸기랑 수박이나 시원한거 먹고 싶어? 찾아보자 바위같은 것도 팔꺼야 하나 사 국당바베틱 이거 행복당인가? 들어가서 보고싶어? 인증사진 잘 먹어 안나와? 힘이 안되나? 나와나와 이제 나와 나와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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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당 버블티는 꼭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이게 한국이랑 조금 틀린 것 같더라구요 기분 탓인가? 기분 탓인가? 기분 탓인가? 운동회자 먹어? 나도 너 왜 내꺼 다 뺏어먹어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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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원딩에 따로 계획을 하고 온건 아니여가지고 쫙쫙쫙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 teenage cant capabilities perhaps pid 환자 excel 집 grad고 아 다시 먹어봐 안돼 니가 귀엽다 만하다 알았어 괜찮나 괜찮나? 네 understand 어머 오오 여기 성신용가 좀 있는데? 그래? 잘먹네 꼭 안녕하세요 noget 걱정 아니 안돼 이거 아기새 같네 TON 어때? 짜니깐 조금씩 먹어라 너무한거 같애 진짜 너무해 됐어? 고 어 해봐 나만 먹을게 아 열받아 대박 으응 안탈지 액션 액션 얘 너무해 아 얘 진짜 너무해 안돼 납불 기계 납불 기계 됐어? 돈 먹는 납불 기계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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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은희를 만났다 옆에서 우리를 되게 답답하게 쳐다보니까 웃기다 이제 밤에 들어? 진짜 좋은 신분을 만났다 그치? 노은아 읽어봐 땡큐 딸기요? 딸기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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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아유 귀여워 맛있지? 그저 봐 지구 약간 신세계의 눈 감는데? 로은아 맛있지? 이거 뭐야 이거야? 당꼬룡 나는 당꼬룡 당호룡 애매 wellness 다는 당호룡 맛있어? 나도 당호룡 처음 먹어봤다 아 진짜? 당호룡 되게 맛있어 골든땜 딸기사탕 딸기사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